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데이브레이크 시즌2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볼게요 뭐 항상 하는 말들이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모의고사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시즌3까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즌2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봐봐 일단 선생님 소개입니다 뭐 선생님 잘 모르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소개하는 것도 좀 민망하네요 무슨 뭐 자기소개하기도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브레이크가 이제 시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썬라이즈 SBS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 앞에 두 개는 이제 거의 절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절판 시켰고 이제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드데이 남은 것 같고 데이브레이크 시즌1 시즌2죠 시즌2인데 여기 이제 9월달에 이제 여러분 선생님 내놓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9월 조금 거의 다 지나가긴 하는데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3만 남은 상황입니다 거의 수능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2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말투 왜 이러니 데이브레이크 시즌2입니다 그 2023 수능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죠 시즌당 3회씩 모의고사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코드 제공되는 거 당연히 있고 당연히 OMR 여러분 연습용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도록 하시고 이게 데이브레이크 시즌2가 저렇게 이미지로 보이시면 되는데 시즌1하고 배경사진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겁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주황색 빛깔로 해가지고요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색감이 달라요 시즌1은 여기가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글자도 밝은 색으로 바꿨고 그래서 시즌2가 나왔습니다 주황색 빛깔로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모의고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의고사가 시험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죠?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분석서가 들어가 있어요 분석서가 분석서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책자 형태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좀 왜 파놓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회차별 특징들인데 1회차는 기출과 유사한 결을 제공해서 익숙함을 느끼기 속에 한 회차 그죠? 2회차는 새로운 자료가 제시됐을 때 해석의 방향성을 빠르게 잡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고 3회차는 식현상 지층이나 뭐 이렇게 좀 계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필요한 그런 고난이도 문항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하는 회차로 구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분석서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분석서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책자의 형태로 들어가 있을 텐데 상당히 두툼합니다 3회차 전부 다 소책자 형태로 이렇게 분석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선생님 올해 모든 모의고사의 분석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이게 반응이 좋은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역대급 자세한 해석, 해설지 이렇게 해가지고 첫 페이지에 1회, 2회, 3회 총평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단원분류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답, 단원분류, 총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첫 페이지에 인트로에 그리고 이제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쌍둥이 문항, 연계 기출문항 하나 집어넣고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선지별 자세한 해설, 연계 기출문항 속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연계를 시켰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과학 문항이 아예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전문항 해설 강의합니다 선생님 보통 50분 3강 정도로 하는데 지난번에 찍어놓은 거 보니까 50분보다 좀 더 찍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한 60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회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짧을 수도 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50분 정도 되니까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 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대입글 시즌1, 시즌2 중에 어떤 회차를 추천하시나요? 근데 선생님은 다 추천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난도가 한 회차 내에서도 좀 차이가 나도록 구성한 게 시즌1이고요 시즌2는 난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세 개가 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의 결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둘 다 풀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이라고 가정한 회차별 등급컷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그 이게 우리가 시즌이 온라인에 내놓기 전에 선생님이 그 재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갖다 시험을 봐봤었어요 근데 이게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그러니까 등급컷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 한 45점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회차별로 다 한 43? 좀 높은 건 45 43에서 4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문학 모두 해설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다 해설합니다 선생님이 해설지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강의로 듣는 거랑 또 해설지 보는 거랑 얘기가 다르니까 선생님이 전문학 모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즌3는 언제쯤 출시될까요? 그런데 이건 되도록이면 빨리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빠르면 10월 초 늦으면 한 10월 중순까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시즌3를 갖다 출시를 할 테니까 빨리 만나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세팅 다 해놓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내부 얘기긴 한데 오리엔테이션은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봉투 있잖아 출판소에 출판할 때 봉투 찍는 데만 일주일 걸려야더라 이거는 몰랐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출력을 할 때 봉투를 먼저 찍어놔야 돼 올해는 선생님이 디자인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즌3 디자인이 지금 오리엔테이션 찍는 다음 날 바로 시즌3 디자인에서 확정되거든 미리 봉투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찍는 건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사실은 이건 얼마 안 걸리거든 그런데 이거는 출력기로 확 돌리면 되는데 그런데 봉투는 코팅도 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얘들아 삽지 작업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 그러니까 봉투 찍는데 일주일 삽지 잡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왜 빨리 안 주냐고 다음 2세 찍을 때 안 주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1세가 만약에 지금 빨리 팔린다면 2세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 미리 미리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저기 시즌 3를 만나볼 수 있게 선생님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한 10월쯤에 선생님이 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마지막 준비라는 시즌 3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모의고사는 자신 있게 내놓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거리를 많이 던져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기존과 이제 결이 다른 좀 색다른 문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본기를 너무 해치는 너무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 사실은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 해봅시다 이제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